자동차 제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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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몇 번 썼어? 나랑 잘했어 언니 이거 봐 또치야 또치야 안녕 또치야 안녕 또치야 안녕 우리 재롱이 신났어 재롱아 저희 왔어요 저랑 어제 제 동생이랑 또치야 여기 또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건 있다 보니까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에 먹을 거 넘치는데 오우 뭐니? 송편 만들어 왔어요 진짜? 뭔일이야 나도 아는 송편을 오우 예쁘다 오우 예쁘다 오우 예쁘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우 오우 약간 감동 먹을 뻔했어 오우 귀여워 웅성기로 외차대고 있어 귀여워 약간 감동 먹었어 조치 나한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나한테는 왜지 그러게 또치야 나한테 왔어 오우 오우 야 이거 아까워서 먹겠니 이거 좀 찍어봐라 언니 또치가 나한테 이렇게 왔어 재롱아 너무 좋지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흰둥이들 너무 귀엽다 알록달록 그니까 냄새를 저렇게 열심히 맡아 재료도 실사하겠다 소찌도 냄새 맡아 똥 싸네 똥 싸네 똥 싸네 아 재료도 자 urm 이용자 조치 우왕 치료가 일로가볼까 일로가 sources 와 이리 좋다 요깁아 여기 대추가 엄청 많다 대추가 엄청 많다 잎 대추가 많고 대추도 많고 장작도 많고 제롱! 제롱! 필름카메라 가져올까 제롱야! 제롱야 좋지? 엄마 보러와서 좋아? 아 꼬리 봐 아휴 꼬리가 완전 제롱이 신났네 아휴 신났어 신났어 제롱이 잔디밭에서 살아야겠는데? 그러게 이제 쉬할 때 찬다 잔디를 너무 좋아하네 제롱아 배추 봤어? 걸음도 줬어 제롱이가 상추에 걸음 줬어요 씹어 먹어야겠어 오늘 메뉴 상추다 유기농 상추인데 제롱 씹어 먹어야 돼 제롱하게 어디다 놓지? 제롱하게 어디다 놓지? 여기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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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롱? 제롱이 제롱이 여기다 갈래? 네 여기다 갈래? 너치야 어디다 갈래? 나한테 갈래? 아이콘 아이콘 도둑이 도둑이 손! 좋지? 가자! 간식 줄게! 아 어떡해 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병원 하네? 가자! 일로와! 기다려 기다려! 하.. 총! 옳지! 재롱이 총! 너 그러다 하나도 못 얻어먹어 백제로 너 미리 엘려먹고 있으면 반칙이야 재롱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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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너는 그만 줘 기다려 총! 옳지! 재롱이 총! 백제로 하나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하여튼 앉아 재롱이 종 해봐! 종 하면 줘 간식! 재롱이 총! 바꿔! 총! 재롱이 총! 손만 봐! 앉아 앉아! 둘 다 앉아 기다려! 기다려! 총! 총! 오 이거 잘했어! 아니 어떻게 손짓이 다르지? 아니 어떻게 손짓이 다르지? 손짓이 다르지? 총! 이렇게 하고 또 치는 총! 총! 소리가 달라 소리가 총! 총! 또 치는 알아서 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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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좋해! 너무 무좋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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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